아 맞네 그 얼불춤 레벨이라고 하는 사람 난 이거 후원 리키 하나 더 할게요 뭐야 오토야? 아니네? 아저씨 뭔가 지 멋대로 박자가 지 멋대로 가는거같은 아니 잠시만 박자가 씨 박자가 지 멋대로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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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체변속 있어 아매매때 진짜 잘만되셨다 근데 뭐 치 greens 어 뭐야 오토야? 마 아ㅏㅏㅏㅏㅏ 야 이것만 누르면 깨찌롱 리플렉션 진짜 랑기형이 했을 때 힐링 디자인 레이아웃이고 노래 좋고 캠플 찰지게 좋고 프랙 한두 번만 해도 깰 수 있는 맞춤 자당 맵 아니기만 해봐 너 아 제발 아 됐다 아... 어... 부졸이 없고 쾌감 지리는 13초짜리 싱크베이스맵 아니 안맞잖아! 노래 기다리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? 아! 오! 아! 아니! 아! 아! 어... 아... 저 지나가고 왜 저 지나가고 왜... 저 지나가고 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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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 피하는 컨트롤 봤어요? 그냥 그냥 바로 쇽쇽쇽쇽쇽쇽쇽쇽 아니 그냥 어? ESC 컨트롤러 그냥 후원을 피해버리는 아니 기저개건 같은 허위광고할 때 정직하게 광고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어 뭐야? 지금 안 보여주고 있었네? 자 이렇게 딱 대충 화면에 띄우고 이제 아까 했던 목소리랑 편집 어떻게 잘하면 되겠죠? 그건 이제 나중에 편집하는 나한테 맡겨두고 저 개새끼 아! 아! 안죽나? 오케이 깼다 대충 박자 맞추러 노력했다는 내용 랑캐님이 맛있고 레이아웃이 신절해요 오케이 바로 한 번에 깨버릴게요 오케이 6% 풀루크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오케이 아직 6% 풀루크에요 여러분들 아 깔끔 깔끔했다 6% 풀루크 ESC 컨트롤로 이제 풀루크 컨트롤까지 해버리기 예 듣도보도 못한 스타일의 챌린지 난이도도 그냥저냥 할만하고 참신함 연타이긴 한데 처음보는 스타일일거에요 무슨 스타일일지 궁금하다 이거는 뭐야? 아 뭔 느낌인지 알거 같은데? 아 그니까 누르면 뒤로가니까 저 가시를 피하라는거 아니야? 어? 야 이런거였어? 어? 아 이씨 아 이렇게 껍질 벗겨먹듯이 아 이런식으로 69년 전통의 듀얼캠플 명가가 한 땀 한 땀 키보드 갈기며 만들었으며 미쳐버린 상향 풍전화로 인해 피곤해진 지배인들의 피로를 좌측 담장으로 날려버릴 수준의 슈퍼 울트라 메가 슈퍼 핵꿀잼 듀얼챌린지 슈퍼 유퓨 슈퍼 유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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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ㅇㅇ옹 오ㅇ아ㅏ아ㅇ아ㅇ tri 일단 이 분꺼는 믿고하는 챌린지라서 뭐야 간맵인가 간맵은 이상케 가도 죽지 않는건가 뭔가 안 눌러도 되는 것 같아 와우 나비모드 오케이 나비모드 하고싶었어 여기 사이만 들어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건 내가 잘한게 아냐 분들이 해도 쉬울거야 물론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있긴 한데 이걸 보고 실망하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왜 난 보이지 이거 난 이 문자베일만 봐도 보이지 왜 그 단어가 판정이 좀 더 빡센가 저거 생각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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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줄 알았잖아 아잇 1호자에게 oraz 어Т의 어이 네 오늘의 깨끗음 깨끗음 딱 isp 수고하셨습니다 1,251 320 1,520... 1,500 이상이면은 거의 인세인 데몬 쓰는데 평균이죠 그냥? 그냥 인세인 데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